30년에 걸친 라론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 그곳에 암의 비밀을 풀 열쇠가 숨어있다 성장이 멈춘 그들에겐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대인 우리는 왜 암에게 지고 있는가 2000년 전 암에 걸린 미라가 그 답을 말해준다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장과 노화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암과의 전쟁 그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의 주체의가 말하는 암의 종말을 구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늙고 병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의사생활을 해온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영원히 어린 시절의 몸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바로 라론 증후군 환자들이다 이들과 나의 인연은 30년 전에 시작됐다 마리아와 루천은 나의 환자이자 지금은 나의 연구를 돕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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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장에 의사생활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는 것과 은신이 weak독의 신고를 전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Dr. Guevara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가 이들을 처음 만난 건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수도, 비행기로 한 시간이나 떨어진 피냐스라는 시골 마을에서였다. 무성한 원시림과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은 불과 20년 전까지도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오지였다. 지금은 인구 10만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 여전히 이곳을 자주 찾는다. 이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마을 곳곳에서 초등학생보다 조금 작은 최고의 어른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 바로 라론 증후군 환자들이다. 전 세계에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 3분의 1이 이 피냐스에 모여 있다. 40세의 브래디는 라론 환자 중에서도 키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이 능숙하다. 그는 얼마 전부터 전자제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